배그 할까? 오랜만에? 얘들아? ㅈㄴ 똥 쌀 것 같아 진짜 ㅈㄴ 오랜만에 들어가는 거거든 재 오랜만에 들어가는 건데 어? 어? 고와이네 고와이네 거의 배그... 반년에 한 번 정도씩 가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보자면은 배그에 실수가 있다면 하나 정도가 있는 것 같아 업데이트도 잘하고 맵도 품고 이런 것도 좋은데 내가 보기엔 치명적인 실수가 맵이 더 나오는 거야 롤이 여러분들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야 도배 하지마 이 새끼야! 롤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수원사에 꼭 하나로 왔잖아요 물론 롤에 재능이 있는 애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적응력이 좋아서 계속 잘하는 것도 있는데 못하는 애들도 처음부터 한 맵만 하다 보니까 계속 우는 것도 있잖아 처음에 적응력 좋은 애들 계속 쭉 가고 못하는 애들 같이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새로운 맵이 나오다 보니까 자궁력 좋은 애들은 계속 적응력 좋게 계속 가 다른 맵에서도 재능 없는 애들은 다른 맵에 가면 처음부터 다시 적응해야 된단 말이야 그니까 내가 보기엔 에란기를 하나로 버텼어야 됐어 못한 애들도 나중에는 꼼수로 버치는 거잖아 여러분들 알지? 1년 정도 하다 보면은 아무리 고인분들 만나도 그 맵에서 그 꼼수 그 적응력이라는 게 생기거든 그니까 에란기를 빼고 다 날려버리는 것도 나쁜 판단 아니야 지금 봤을 때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 여러분들도 공감할 줄 모르겠지만 에란기 일맵체제로 가야 돼 일맵체제 어차피 여러분들 맵마다 재미도 요소가 있긴 있겠지만 여러분들 배그는 그게 아니야 그 퀸 하면서 적재적수 숨으면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전략 전술을 펼칠 때 거기서 나오는 재미가 있는 거거든 그 쾌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줘야 돼 배그 만드는 분들이 맵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열차 나온다고 되는 꼭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 퀴락퀸이 맵이 작죠? 요즘 배그 이래? 40명밖에 없어? 40명밖에 없어요? 원래 이래요? 내가 봤을 때는 배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 조명이 많이 내려왔죠 지금은 뭘 해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냥 기존의 맵들 날려버리는 것도 내가 보니 나쁘지 않다고 보인다 그때 처음 낳았을 때 내일 그때 그걸 살려야 돼야지 야 얘들아 형 한 판 할 거야 네가 어차피 따라다는데 계속 죽이니까 한번 이만판 밀어줘 형이 만약에 니들이 밀어줘가지고 1등 한다가 퀵피 3장씩 아이템 갖다 준 애들 그리고 죽어 준 애들 퀵피 한 장이야 묶고 더블해 한 번 더 묶고 더블 오케이? 퀵피 지금 150장 정도 지축되어 있는 거 알지? 뭐 그렇게 안 하지 형 얘들아 처음부터 따라오지 마 그러면 안 되니까 떨어져서 먹으면서 형한테 갖다 줘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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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오우 누구야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야 일로와 빨리 와 빨리 일로와 형 배 타고 나갈 거야 오케이 1번 오케이 고맙다 오케이 보겸 택시 야 고맙다 니들 형이 잊지 않을게 스카 있었네 오우 씨 하루종일 파밍하는 뭐 씨 야 배 어딨지? 야 배 타고 나가자 뒤집니까 애들이 남한테 남은 다섯 배에 가져 구슬한테 나간다 니들 살아 남아서 배 타고 저쪽에서 만나자 바살아 왼쪽에 있지 거기서 만나는 거라 가자 뭐? 배가 없다고? 배 없어? 야 인마 생망 중인데 이 새끼 어떤 새끼야 부유 뒤에 배하면서 쏘냐 인마 진짜 많아가지고 배부산 싸줘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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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바우 고숨고 닫고 오우! 아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뚫렛으면 누가 들어간거지 얘들아 발소리 가좋쿠야? 가좋쿠야? 야 죽이지 말고 새끼야 스카타고 형한테 빨리 이리와 일로와 일로와서 형한테 죽어줘 이거 1등하면 너 퀴프 세상이야 이 새끼야 빨리와 죽어줄거면은 티족 아이고 오워 오워 오웨 intestines 아 오웨 에이씨.. 도망가야지 그냥.. ㅅ.. 존다 무섭네.. 가족 거면 삼성 칠을 해 이 새끼야!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빨리 빨리! 일로와! 숫자 찍고 일로와 이 새끼야 형 여깄어! 킹필 세 장이야 2등 가기면 킹필 세 장 묶고 트리플 더블로 가야! 저.. 뒤져 임마 뒤져 우리 이리 가! 여기 사람 많은 거 같다 얘들아? 야 뒤에 오모해줘 그럴 거면 형이야 형이야 일로와 빨리 와 이 새끼야 놀랬잖아 이 새끼야 이씨.. 따라와! 오모해줘 형! 거의 2대1야 이거? 따라와 빨리 따라와! 야 저기 뒤에 뒤 조손새끼 처리해봐! 뒤졌는데 누구? 저 가족 큰가? 야 니가 이긴거냐 뒤진거냐? 아 이겼네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야 템템템템템템템템 줘봐! 이씨 고맙다 이씨.. 오케이! 고맙다 빠이루! 세태 세태! 큐브 두세니까! 빨리.. 빠이빠이! 세태! 레전드 가기야! 아 자기장 존나 무서운데? 몇 초 남았지 지금? 엉금엉금 기어져가지고 일단 이거 써봐야지 아 왜냐하면은 이거 못 쏘고 뒤질까봐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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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등 하는거 아니야? 1등 하나? 반판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진짜 이걸 어떻게 한 번 더 준다고? 드링크 준비하겠습니다 존나 아픔이야 이제부터 야 가족들 다 죽었냐? 전사했어 지금? 야 자기장에 매너가 있네 느리네 야 자기장에 인간미 있다 야 응 아니야 와 자비 없다 진짜 지금 여기 존버해도 존나 많을텐데 아 이거 살려가려면은 좀 최대한 늦게 들어가야겠다 이거 다 여기 존버층이 나 존버 있을텐데 드링크 하나 빠고 끼워야지 뭐 어.. 어 미안하다 어 지금 내가 긴장 좀 풀고 방귀 좀 낀다그만? 야야야 존나 아파 오우씨 바위 뒤로 가면 되겠다 바위 뒤로 헬로우 아 아 아 아 존나 깜짝 놀랐네 저도 알고 있었네 아 그래서 그냥 나 봤었어 아 아 나 봤었네 나 인지했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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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